안녕하셨죠? 잘 좋습니다 일단 뭐 여러가지 질문들 중에 한 분이라면 좀 표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부러 너무 같이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오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이하는 것 뿐이에요 예 좋습니다 예 유승훈 씨와서 좀 의견을 같이 한번 내려보시죠